우리 김두관 국회의원이자 병량포단 위원장입니다. 김두관 국회의원이자 병량포단 위원장입니다. 김두관 국회의원입니다. 김두관 국회의원입니다. 김두관 국회의원입니다. 환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두관 국회의원입니다. 형식은 말만 해가지고 많이 컴을 말하는지 아까운 일본엔 조금 없어요. autumn 여러분 어떤 기회 생각하십니까? 195년 전 방역 우리 부산광역 시민들 경강동민들 울산 시민들 태국맹도 지역인들 함께 반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해요! 한국국토정보공사